우위, 피아온 심지어 수정 미제 디스플리 아, 잠깐만 나 엄청 걸려 여기다 봐 싫어! 할거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서와요 네 어서와요 코먹 뭐, 뭐부터 해야되잖아? 그래 안녕하세요 엘런티비입니다 엘런티비에서 이번에 할 컨텐츠는 양탈 꼬리 잡기 양탈 꼬리 잡기입니다 코아파 안녕하세요. 비즈루인이에요. 반가워요. 뒤에 있는 친구들은 평소보다 좀 적죠? 다 죽었어요. 교동사고로. 나 먹었잖아. 뭐래. 미안해요. 고인으로만 드는데? 팬닉 절대 안다듬는데 라이트 라이프 오셨네요. 어서와요. 라이트 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조용히 해요. 님 나라예요. 라이트 라이프님한테 왔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우, 무서워. 어우, 깜짝이야. 자, 자기소개해보죠. 안녕. 시루부터 내. 어, 유향이네. 야, 이 파랑 부르지 마 이거 빨리 해. 내, 내 아카치키 멤버가 하나 없어졌어. 안녕, 멤버를 잃은 시루라고 해. 안녕, 나라를 잃은 오랑캐라가 해. 나라를 잃었어. 뭘 나라를 잃었어? 빨리, 팬닉을 잃은 라라라가 해 빨리. 어, 아닌데. 팬닉을 버린 라라라 해 빨리. 나 꺼내 꺼내 여기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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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걸리시는 분? 개념의 이름. 버려짐. 예, 말해봐요. 예. 예, 말해봐요. 예, 말해봐요. 잘라졌거든요. 대체 필요합니다. 대답. 그럼 2분부터. 아, 안돼. 내려가줄까요? 해봐. 해봐. 거기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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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잇. 나 안 했는데. 킬, 킬 쳐버린다. 자, 하늘에 도전하는. 나 안 했는데. 킬 알려 쳐봐. 안 했는데. 세명 죽어, 세명. 안 했는데. 나라. 수로야, 너 킬이다. 자, 해봐. 어? 말할 기회를 잃은 라라라. 뭐라고? 킬 알려만 쳐봐. 말할 기회를 잃은 라라라. 하고, 어? 뭐라는 거야? 다시 해봐. 깜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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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진다. 저거. 오답. 어, 잠깐만. 어, 오공이래. 어, 오공이래. 미친. 쭈몽이다. 나 마크하고 싶게. 얘 왜이름? 얘 왜이럼? 어, 정서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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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D. ADHD. 어, 정서브라 하나 드셨어. 자, 가만히 있어봐. 저거. 어릴 때 담배나 술 마셔서 그럼. 연예인. 어릴 때 담배나 술 마. 담배를 마시기? 어, 담배를 마셔? 가라서 마시는 것도? 과학시간에. 담배를 마시고 술을 피우지. 그거 아님 그거? 나는 오늘도 노래를 듣는다. 이 노래만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아, 유일하게 허락하는 마약이니까. 막 이러면서. 헤드셋 쓰고 막. 부치기 박치기 막 그러면. 자, 자기소개해봐. 무치마치 무치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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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흠흠. 흠흠. 해봐. 해보라고. 그래, 잘했어. 환상적이었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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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저래? 뭐가? 흐흫. 떼. 자, 시작해보자. 자, 다윤님. 태극기네. 네. 시작해봐요. 태극기? 어디? 뭘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라고 빨리 하세요. 빨리. 쿠쿠쿠. 게임을 시작하지. 닝겐.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러면서 막. 꺼져라 시네스. 터져라 현실이여. 꺼져라 시네스. 나 뭔소리지? 하아. 딩겐. 흐흐. 자, 먼저. 진짜. 누나. 양태 줘봐. 양태 여기. 나와. 나와. 내가 딜키. 빨주노초파. 보. 보라색 안나지? 다섯개. 다섯개. 빨주노초파. 빨주노초파까지. 총 다섯개. 디스피스까지. 갑니다. 네. 네부터 뽑아요. 그냥. 아 그래. 네부터 뽑으면 되네. 오오. 아니야. 아니야. 나 누나한테 주면 되는거지? 아. 잠시만. 어우. 누나. 힘마.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 누나 닦아줄게. 미안해. 서치 좀 해줄래. 아. 내가 서치 해야되는거지. 서치 하셔야죠. 사이즈가. 발사기지? 발사기죠. 상자겠어요? 그거 빨리빨리 합시다. 빨갛은거 넣어줘요. 닥쳐 너. 지루야. 왜 이래 들었습니까? 시끄러워. 나요? 나요? 네. 어? 어떻게 해요? 어떡해. 뭐야 이거.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이 밈 양토를 나한테 줘요. 예. 안 해볼 수 없구나. 젠장. 오. 한개 뽑고 다시 뽑았는데 똑같은게 나왔어. 밈 밈 밈 밈 밈 일로와봐. 와. 왜. 보여주고 가야지. 허허. 잠시만요. 아들. 아들. 들어와. 왔지? 됐지? 끝났지? 와. 잠순줄 알았는데. 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왜. 왜지? 왜 이상한지 이유를 하겠다. 네. 내 이상인데. 이상한지 이유를 하겠다. 다시 뽑자. 왜? 눈이 빨간색이면 다시 뽑자. 눈이 빨간색이지? 어. 너 빨간색이지? 아니. 빨주. 왜 이래? 야. 시루 노란색 나왔어요. 노랭이네. 나 빨간색 줘봐. 노란색하고 빨간색 줘봐. 노란색 줘봐. 으. 투시덕. 으. 투시덕. 왜 그냥 구분하기 쉽게 빨주노 투파 이렇게 하지. 나가. 빨. 빨. 나가. 나가. 빨간색. 저 눈알이 있어. 아. 맞다. 빨간색이야. 뭐야? 주라고. 아이. 귀신뻤네 진짜. 시력. 귀신력. 아아. 어. 잠깐만. 진짜 뭐야. 잠깐만. 진짜 보여. 으. 나가. 꺼져. 빨. 주. 노. 초. 파. 됐다. 나가. 도깨끼라. 가만있어. 고어우. 됐어. 저. 쟤 보고 있는데요? 예? 쟤 보고잇? 쟤 보고잇? 어. 오케이. 나이스. 어. 오. 빨았어. 근데. 와. 미친시가 니 때를 갑자기 날려와가지고 키 싸는 줄. 존나 깜짝 놀랐다 니 칠. 됐어. 좋게 가. 어. 뭐야. 벌써 뽑았죠? 시력 꺼져라. 뭐에요? 어. 누나. 개점. 잠시만. 뭔가 또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야 누나. 할 수 있어. 아. 쟤. 쟤꺼. 아니. 쟤꺼. 왜. 뭐가 이상하다는거야. 아.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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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시 뽑아야돼. 시력 봤다고. 나 못봤는데. 자. 이 칸이 들어가. 칸이 들어가. 칸이 들어가. 너 꺼져. 아. 포기 겁나 힘드네. 내가 넣어.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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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 기다려봐요. 윤희. 좀 가만히 있어. 시발. 뜬. 됐어. 누나 깔기 해줘. 그냥 검은색 해. 그냥 검은색 깔아. 아. 너 가만히 있어 좀. 희색깔이 개새끼야. 나 가만히 있잖아 지금. 잠시만. 누나 언제 나와. 아. 개무생겨가지고. 나 이거 할게 누나. 누나. 빨리 빨리 합시다. 거기 아저씨 앞에. 아이쉤. 이거 할게. 처음 보는 색깔이네. 그 참. 뒤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야지. 안녕하세요. 제가. 나왔어? 네. 나왔어. 뭐야 뭐야. 시루가 자꾸 봐서. 아니 뽑는 데가 10분 걸려. 둘 똑바로 안 사. 뒤로 갑시다. 맞아. 왠지야 여기 있을 거야. 나도 어찌비 두 번째가 여기 있을 거야. 누나 누나 누나. 어? 이거 파스꾼 같네. 나 못생긴 색깔 나왔어. 못생긴 색깔. 못생긴 색깔? 어. 과다 먹을 거야. 초록색 나왔나 보네. 우와. 뱅에 들어가. 야 이거 뭐야? 그롰야. 어. 야 저건 뭐야. 왜 저거 길막해? 돼. 야示 indi repugna aproveit 많이 들어 봐라. 차별 아님? 나라야 응 아 왜 여기 없어 아 이거 왜 여기가 양세포 뭐야 이거 이건 아니에요 빅둘님 나가주세요 아저씨 나가요 자격총 뭐해요 양세포 주고 있어 됐어 양걸 됐다 잠깐만 빨리 뽑아 기다려 봐 안 가? 어 이거 뭐야 오 어 이거 뭐야 그거 비행긴데 일회용이야 상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어머니 열팔 쐈어요 나가야 돼 아 나가야 돼 자 상자 위에 다 올라가봐 시끄러워 어 때린거임? 응 형 반칙패임 수고 아쉽다 기록 때렸어 아 때렸어 시작하시죠 아 소나 시끄럽네 뭐 폴럭폴럭 꺼렸어 이씨 겁나 시끄럽네 나 인생 아니야? 어휴 하지마 자 여러분들 이제 규칙 설명할 때 좀 장쳐봐 아 시끄러워 네 누구냐 방금 저 시끄러워 야 자백해봐 방금 누구야 뭐 빅둘님 뭐 님 양털 안 익어줘요 빨리 검은색 내놔 나머지는 빨리 왜 이거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빨리 검은색 내놔 네 참나무 왜 있는거야 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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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시간이 9시 5분 9시 5분이니까 시작하고 나서 10분 10분 뒤 야 내놔 아니지 어떻게 되지 광질해도 돼? 다 닥쳐봐 설명 좀 하자 광질하지 마라 광질에서 무기 만들기 없다 어 그러려고 했는데 자 시작을 해보자 자 생각을 해보자 지금 9시 5분이지 아웃이 5분에서 시작해서 킬타임은 10분 뒤 그니까 아웃이 15분에 킬타임이고 아웃이 20분부터 전화박스가 설치가 돼 어디요? 그니까 아웃이 5분이지 네 그니까 아웃이 15분에 네 킬타임 시작이고 20분에 전화박스가 20분에 전화박스가 시작돼 그리고 전화박스가 또 10분 뒤 30분에 시작이 돼 그리고 또 40분 오케이? 요카이 오케이? 20분 요카이 그니까 지금부터 10분 뒤에 킬타임 그리고 킬타임 되자 킬타임 되자마자 5분 뒤에 저담박스 처박질 저담박스 오케이? 15분에 킬타임 자 통화방이 터지면 시작해주세요 자 호스 누구냐 터뜨려라 1 2 3 하자 내가 호스 튼가? 꺼 빨리 1 2 3 하자 꺼 꺼 꺼 빨리 꺼이 그만 나가 뿅 이제 다이디며 위쳐3 배송되네요 그게 뭐죠? 게임인가? 어? 렉걸려 이 맵을 아직 다 정확히 외운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라인으로 할게요 스카이프는 가끔가다 나오는 스카이프 동화음에 놀라지 많기를 바래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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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씨 이럴땐 나무로 써야지 이씨 제 색깔 빨간색 빨간색입니다 Steven 이 맵은 이제 네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저번 옛날에 한번 봤을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맵이 원래 셜록 네 저희 컨텐츠 셜록 대용 할 맵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저기가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 쓰면서 더 컨텐츠? 그냥 기본적인 컨텐츠 할때마다 쓰는 러메입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수정도 다 했고 좋잖아요? 딱 넓고 먼저 기지를 하나 만들자 우리 집을 하나 만들어야지 거기서 편하게 살자 최소 동물의 농장 가자 말하지마요 왜요? 뭐 어때? Potato 탁 탁 탁 탁 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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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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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늦었어. 이리와. 가자. 가.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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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자고 내 일에서 발광석이 필요하다는 거야 아 자 이젠 너 무슨 색깔이야? 나? 응 내가 라라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때 무슨 색깔이 떠올랐어 이거 그거 아니? 나의 총구가 빛날 때 방화쇠은 심판을 당화쇠은 심판을 내리고 신.. 니가 남의 피를 흘리게 할 때 자신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쿡쿡쿡 닝갱 막 중2병이야? 면배송고방이 왜 잡히지? 안 붙잡았나 보네 응? 중2병디 허허허 닝갱 쿡쿡 그냥 무슨 색깔이야 이색깔 카우 카우 갈색? 응 카우 지리네 거짓말을 정도껏 해야지 이 색깔 이 색깔 나 이색깔 잡아야 돼 파란 색깔? 어 이색깔 잡아야 돼 카수도 초파 초? 어 아닌데? 아이 저도 초파 초? 응 봐봐 쵸빵쌤 봐봐 버렸어 어쩔지 말이야 진짜 버렸어 내눈을 바라봐 어 왜 눈을 그렇게 떠? 사랑스러워서 가야겠다 가자 라라 잡으러 어 잠깐만요 님 앗 결계인가? 라라가 내가 라라가 파란색인게 어떻게 알았냐면은 앗 결계인가? 내가 라라한테 파란색이지라고 했을때 라라가 당황했어 야 비밀기지 2호 어 어디야? 너 왜 꼈어 어? 뭐지? 자 어? 잠깐만 너 왜 꼈어 너 안 때려줘 아 됐다 너 나왔는데? 어? 너 껴져있는데? 어? 뭐야 나도 꼈어 어? 나 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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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으아 아 알려줘 най 내꺼! 아 젠장! 에헤헤에헤에헤에 문 닫으라 나가 문 열어줄게 나가 문 열어줄게 나가 아 안 열려 내가 빠이 안녕 예시 대조차 줄래요? 예시 대조차 주실래요? 예시 대조차 주실래요? 예시 대조차 주실래요? 아 너 투명화 좀 어떻게 해봐 기다려봐요 나 우유 좀 먹고요 딸기 우유? 하핳 계속 질문 하핳 질문 질문 저는 잘생겼습니까? 아하핳하하하 쐈어 그럼 내가 먼저 니두가 죽은거야? 니두가 뭔색으로 줬는데? 네 아 니두니 색깔 알려줘야되는구나 니두니는 아 자 니두니 색깔 알려주면 안되지? 알려주면 안되죠 어 그럼 랑케 알려줄부터 잠깐만 상관없는데? 랑케가 니두니를 죽였대 아 니두니가 랑케형을 죽이야 랑케형이 니두니를 죽인거야? 내가 니두니 잡은거래 근데 나오면 안되지 않냐고 지금 말이 올라왔어요 이..이..이..이해가 안가네 지금 누가 누굴 죽인거야? 랑케가 니두니를 죽였다고요 그래도 맞게 죽인거야? 예 어허어어 그럼 알려주면 안돼 어 맞게 죽였으면 니두니 색깔 알려주면 랑케형 색깔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지? 안 알려주려고 그럼 잠시만큼 계산을 해보자 잠깐만 빨주노초파의 부모가 있어 예 빨 빨 주 노 초 파가 있어 먼저 빨은 나지 예 루인이고 주황색 먼저 초록색 파란색이 라라 였고 초록색이 싫어오면 주황색이 랑케형 크으 주황색 랑케형이야? 아니요 크으 클라쓰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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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쓰 넘치죠? 끊어주세요 크으 크으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크으 크으 지리있나 쓰마 그럼 내가 봤을 때 노라색이 랑케형이야 크흐 크흐 아니구나 크흐 아 왜 이렇게 쓰여 아 잘하지 않겠습니다 자 무조건 초록색이 랑케형이고 파란색이 닉돈이야 과연 그리고 크으 크으 10분 뒤에 헛다리 심하시네 아야 맞아요 저도 다 저러는거 보면 맞아 아 근데 너무 헛다리 자 이따봐 예에에 크으 졸라 슬퍼지네 후후 나 나도 어 어 어 어 으으 칫 칫 결계인가 크으 지리네 먼저 니가 초록색이 아니라는게 밝혀졌고 맞아 닉돈이 초록색이야 어 어 닉돈이 초록색이라고 어 진짜 진짜 어떻게 알아 어 랑케형이 빨간색이 누굴까라는 질문을 모두에게 던지면서 다녔거든 그럼 아니야 그럼 그냥 파란색이 아니야 그니까 파란색이 아니야 근데 음 닉돈이 혹시 만약에 랑케형을 파란색이라 착각해서 초록색일 경우에 파란색을 착각해서 랑케형을 죽여서 죽였는데 랑케형이 파란색이 아니지 그니까 랑케형이 맞게 죽인거야 닉돈이를 그니까 랑케 닉돈이가 랑케형한테 죽는 색깔이 맞아 이해함? 그러니까 그러니까 랑케형이 라라가 파란색 맞아 아니야 맞아 진짜 너의 자손들을 걸고 그러면은 랑케형이 노란색이고 닉돈이 초록색이 되겠지? 닉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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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고 노란색이 랑케형이고 주황색이 너야? 아니 그렇게 되잖아 파란카야 내가 맞잖아 그렇게 되잖아 아 어 맞아 나 주황색이야 진짜 주황색이네 진짜 주황색이야 진짜 주황색이야 그거 뭐죠 한번 떠보자 싫어 너가 빨간색인거 알기때문에 랑케형 죽이려고 할거거든 한명만 죽이고 올게 그럼 너 알아서 죽여 나 뭐에요? 안녕 파란색 안녕 파란색 뭐 어쩌지인데 아 역시 파란색 맞아 파란색 지리구요 루이님 무슨 색이에요? 하하하하 저는 빨존도 파란색이죠 빨간색이죠 아니지에요 주황색이죠 아 빨간색이요 빨간색 빨간색이야? 예 빨간색이요 아 진짜 빨간색이야? 아 진짜 빨간색이야? 저러다가 다른사람 죽어 다른사람 죽어 너희도 브라질이야? 흐흐흫 무슨 브라질이야? 허허 그래요 파란색 이거 초록색 아님? 허허 아 초록색이노? 응 왜 그렇게 너무 응 아냐 파란색이네 어? 아냐 다시 찾아보니까 빨간색이네 아냐 파란색 아냐 파란색 네? 넌 이미 파란색 밝혀졌다 닌게 음 시루님은 초록색이고 이미 빨간색이고 지루구만 맞나? 아 제가 시루야? 난 풀뜬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초록색이구요? 어? 자, 이렇게 되면 죽고 죽고니까 크.. 생각나왔네 역시 인원이 없으니까 바로받아주네 어? 잠만 그래! 초록색이 랑키형이야 초록색이 랑키형이고 파란색이 닉돈이야 그 노란색이 나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퍼즐 풀리는데?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닉돈이를 잡고 닉돈이를 잡았고 그 다음에 시로는 라라를 죽여야 되는데 랑키형을 죽여가지고 시로가 망했고 시로를 죽여? 시로를 죽여? 그럼 이렇게 되면 뭐죠? 나만 이상한건가? 전화박스가 2분뒤에 설치가 되는거 전화박스가 2분뒤에 설치가 되는거 전화박스고 전화박스만 한번만 딱 얻으면 돼 그럼 모든게 풀려 전화박스 전화박스만 딱 있으면 크아 바로 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땐 여기 저게 성당이 더 될거 같애 응 그 누나가 큰걸 좋아하니까 이 전화박스 만들고 있을거 같은데 어? 나 왜 날아다녀? 오오! 신의 기분인가? 뭐 마녀의 집 마녀의 집이 있어? 뭐 계속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주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구독하기 버튼도 한 번씩만 공부하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씁 마법사의 집? 아 이누님은 다현 누나는 지금 관전중이라 해야되나? 관전중이 아니라 그거에요 그그그 여기에 저긴가? 마법사의 집이라고 저긴가? 어 맞다 여기 누가 만거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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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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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조용히 조심해야되잖아 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왜이러면 추천 한번씩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려요 이렇게 되면 내가 라라를 죽이는게 맞긴해 잊은 사람은 내가 라라를 죽이는게 많긴한데 마법사의 집이 여기 없구나 저거 원래 법정인데 크아 마음이 아프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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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께가 노틸러스 선택장 거기에 오브라이 가지고 갔더니 갑자기 절 철컥하고 뒤지 않나 랑키형이 니꺼니 죽인게 아니야? 어 아니지 크 여기서 잠 이거 그러면 라라야 응? 너 노란색이지? 나 노란색 아닌데 초록색이냐? 초록색도 아닌데 뭐야 어디야 지 빨간색이냐 그럼 빨간색, 빨간색 님이잖아 그니까 넌 무색이냐? 아 애초에 루인이한테 물어볼까 했었어 아니 빨간색 계속 쳤는데 난 죽여 애들이 이미 나는 색을 다 파악했어요 뭐 말해봐요 들어줄게요 에? 말해봐요 들어줄게요 어... 치료님의 초록색이구요 치료 죽었어요 응 그니까 아 나중에다가 죽였어 잠만 추리해봐 아 나 치료님의 초록색이면 이게 성립이 안되는구나 치료님의 주황색이구요 어... 몰라 괜찮아 어차피 다 알고있어 근데 난 기억나는 알고 있잖아 응 어 티 나게 찾는거 같아 근데 니들 어디있어요? 몰라 니들 한번 죽이지 않기로 하고 모여볼래요? 어디 데스매치 치르게 거기서? 어 데스매치 치르게 아니 어떻게 장담하고 아니 방송 걸고 방송 걸고 어 방송 걸고 아니 나는 침이 구여서 중앙 시장 알지 시장 오케이 시장 시장 어디였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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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어 나는 루이님 보면은 난 자꾸 내려간단 말이지 이상하네 이게 내 패기입니다 뭐래? 파란색 패기세요? 견문색 패기세요? 질이죠 우장색 패기세요 님? 제가 패기가 너무 세가지고 쓰지도 않아도 너무 질질 흘렵니다 닌자가 돼야지 나무나 타야겠다 헛! 시장이 어디지? 아 저기있다 시장이 어디지? 어 저기있다 어! 찰! 어! 찰! 어... 어... 아... 뚫 낙대 먹었어 좋구만 낙대 없는게 아니라 어 가탁 어딨지? 어 저기있네 일단 거리를 좀 쓰여 아니 그냥 와 아 싫어 나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아니 너만 건 거잖아 지금 너만 건 거잖아 라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고르다 오지마 아 저 내가 저형 죽이는 거구나 아 오지마 아니이 맞구나 아직 모르잖아 형 다 알고 있잖아 아 넵 또 전화박스 썼잖아 일단 넵 또 전화박스는 썼는데 일단 하나는 알아낸 거 있거든 이리 와 형 전화 전화법 하나 쓰면 다 알아 아니 다 알게 아 형 봐봐 세명이 있지 어 세명이 약두 세끼 있지 어 한개나 형권인가 형이 알고 있지 어 한개나 물어봐도 다 아는데 뭐 아 아니 쫌 아 나 미쓴 모이자메 안 때린댐에 이거 방 반가워서 어디지 아 오케이 어 미쓴 미안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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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야? 어 뭐야? 응? 뭐야? 빨간색 맞나보네. 오케이. 알아야 돼. 잠깐만. 저 형 개 안 좋아. 저 형 방송 걸었고요. 뭐라고? 저 형 방송 걸었고요. 아니 나는 안 걸었어. 방금 걸었죠? 방금 걸었죠? 방금 걸었죠? 에이 너가 근데 저희 방송 걸고였잖아요. 나는 건너는 말 안 했어. 이거. 야 이거 완전 조용 싸움인데? 아! 뭐야 누가 나 맞췄어? 나. 아 진짜? 날라가나! 텀블링! 어디가? 어차피 1대2야. 나 알아. 아 근데 여기 사실 알고 있었거든? 암살을 냈는데? 아 맞다. 알려줘도 되지 않나? 알려줘도 되지 않나? 이걸 쓰나선이래. 그냥 내가 알려줄게. 너 일단 노란색이야. 응. 난 초록색이야. 파란색 아니었어? 아냐. 파란색이 닉돈이야. 아 진짜? 오오. 신기하네. 근데 내가 닉돈이를 죽였고 제가 나를 죽였어. 아 잠깐만. 좋됐다. 아! 아 씨. 띄워지냐. 아. 연. 연주색으로 잘 더 속여왔네. 아깝다. 아 아깝네.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약속을 안 했어. 나는 약속을 안 그랬어. 어험부용. 그냥 랑키 형이 흔네요. 짜짝 짜짝 짜자고. 우우. 아 이겼다. 아 아깝네. 우우. 이겼다. 쭉 가면 되네. 빠이. 빠이. 비룡 수나전이냐? 아 아깝네. 야. 삐홀 수나전 지렸고요. 저기요. 예예. 회의 좀. 회의거리 하나 늘었거든요. 아니. 뭘 왜 이렇게. 방송을 가요. 방송 걸고 한 약속. 랑키 형이 자기는 상관없다면서. 나 죽여서. 에이. 아니. 제가 방송 걸었고요. 아니. 난. 내가 안 걸었어. 난 승낙을 한 적이 없어. 아 씨. 조금만 늦게 죽였으면. 내가 쪼삼 죽였는데. 잠깐만 형 승낙을 한 적 없다고? 어. 형 내가 저기서 한 대 치니까. 안 때리고 했다며. 그건 승낙을 했던 거잖아. 크. 이번 회의감. 오케이. 아니 안 때린다고 했지요. 안 죽인다고 안 했어. 자 여러분들 네. 이번에 네. 그냥 어물무용을 안 키우니까. 내가 축하하고. 아 씨. 잘 돌아가고 있어. 양태형 1등.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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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골이 잡기. 양태형 퍼블. 내가 잡는다. 분명 말했어. 내가 잡는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나 작정했다. 이번 거. 나는 그거 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